다음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이 정상회담 넉 달 만에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관계 발전과 협력을 강조했지만, 경제 안보와 대만 문제에서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미중 정상이 1시간 45분 동안 통화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이후 넉 달 만에 직접 대화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피해가 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이 미국이 안보를 해치는데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막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누르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두 정상은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의 현안에서도 여전히 의견 차가 컸습니다. 양국 정상은 그러면서도 샌프란시스코 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며 향후 상호 관계를 관리할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미국은 내일 방중하는 옐런 재무장관에 이어 다음 달쯤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이 방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예고된 대로 한반도 문제 역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OBS 뉴스 이윤택입니다. 촬영기자1호